경북 도의회가 어제 군의군의 대구 편입안에 대해서 찬반 의견을 내지 않기로 한 데 대해서 군의군 통합신공항추진위원회가 반발하고 있습니다. 군의군 통합신공항추진위는 오늘 입장문을 내고 이번 결과에 깊은 분노와 실망을 표한다고 밝히면서 도의원들이 당초 약속을 뒤집었다고 규탄했습니다. 추진위는 또 군의군의 대구 편입 없이는 대구 경북 통합신공항도 없다면서 대구 편입을 마칠 때까지 모든 공항추진 일정을 멈추고 편입이 지체되거나 무산될 시 원점에서 신공항을 재검토하라고 밝혔습니다.